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N 종합뉴스 진행의 조슬기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중앙일보, 기동뉴스 협찬입니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한미동맹의 힘을 재확인하고 긴밀한 대북공조 등을 약속하면서 이른 시일 내에 회동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윤 당선인의 조기 방미 성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윤 당선인이 대선 승리 이후 한반도 주변 4강 미·중·러·일 정상과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초동 자택에서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당선 축하 전화를 받고 20분간 통화했습니다. 이에 윤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특히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응 과정에서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있는 데 대해 경의를 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윤 당선인에게 한국이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또한 윤 당선인은 연초부터 이어져온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과 관련해 더욱 굳건한 한미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도 한반도 사안에 대해 더욱 면밀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해외 입국자에 대해 격리를 조만간 면제할 전망입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접종 완료 해외 입국자의 격리 면제를 이르면 11일 정도에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격리 면제 조치가 결정될 경우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결정되는 대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저지 한성개혁교회는 창립 30주년과 성전봉원감사 예배를 3월 6일 주일 오후 5시에 올렸습니다. 이관영 장로는 대표기도를 통해 성전을 봉헌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성교사가 되어라라는 창립정신으로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송호민 목사는 30년 전 교회를 개척한 고 고재철 목사의 부인 김명숙 사모에게 장미꽃 30송이를 전달했으며 고재철 목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설교를 맡은 새 언약교회 김종국 목사는 돌아가신 고재철 목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한성개혁교회를 개척하신 분이다라며 한성개혁교회 앞으로의 30년은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세상, 영혼들의 회복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필그림교회 양충길 목사는 축사를 통해 한성개혁교회가 사람들의 눈엔 작은 교회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큰 교회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며 앞으로도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추건했습니다. IT 김혜련 선교사, 바누아투 원천희 선교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문성중 선교사가 영상을 통해 축하했으며 소월즈 합창단의 위대하신주를 찬양, 반나영의 오미오바 비누까루, 조현우의 박연폭포 등 연주가 이어졌습니다. 교회 청소년들과 소월즈팀이 함께한 열띤 합창은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뉴저지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류 미비자들에게 재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필머피 주지사는 지난 8일 총 490억 달러의 행정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류 미비자들에게 각각 500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서류 미비자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뉴저지주에서 직업을 갖고 일을 하면서 개인 납세자 번호를 갖고 세금 보고를 한 기록이 있는 경우의 하나입니다. 또한 개인 세금 보고 기준으로 1년 총소득이 4만 6천 달러 이하여야 하고 지난달 중단된 서류 미비자들에 대한 제외된 뉴저지 주민기금 지원을 받지 못한 서류 미비자들에 한해 제공됩니다. 보조금은 서류 미비자들이 신청하지 않아도 개인 납세자 번호로 세금 보고를 할 때 적어놓은 주소지로 체크가 자동으로 우송되는 방식입니다. 뉴저지주는 이번에 시행되는 서류 미비자들에 대한 재난보조금 프로그램을 위해 5,3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조슬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